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있구요. 중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솔타운으로 가는 단지 초입에 있는 매물 되겠구요. 일단은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중원산이라던가 중원계곡이 인근에 있고 주변에 펜션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습니다. 그 있다는 이유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는 거구요. 또 계곡이 물이 굉장히 좀 좋아요. 중원계곡 물이. 그래서 주변에 인근에 물놀이가 가능한 천이 좀 흐르고 있고 그렇게 고가 높지도 않고 나즈박한 야산을 개발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50미터만 들어오면 바로 본 매물이 입지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도로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단지 내 도로 폭 넓은 도로가 바로 또 접해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 살기에도 굉장히 좋고 단층 주택에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냥 좀 입지적으로는 아마 용문에서 굉장히 좀 거의 뭐 상급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버스 정류장 마을회관도 가깝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현재 소유자분들 어르신 두분이 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도 쓰기도 굉장히 좋구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그런 매물입니다. 가격대도 그냥 적당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본 매물 그러면 외관하고 내부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아스콘 포장 잘 되어있는 요 도로가 단지 내 진입 도로구요. 폭 보시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교행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고 좌측에 지금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여기다 주차하시면 돼요. 한 켠에 뭐 두 대 정도 그 다음에 빈 공여지에 또 추가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니까 손님이나 자녀분들 오시면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메인도로 바로 요 앞에 이제 50미터만 가는 바 2차선도로 붙어있구요. 들어오시면 우측에 요렇게 보강토 경계 따라서 보강토 작업이 다 되어있는데 요 주택이 오늘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바로 붙어있어요 요렇게.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좌측에 이제 경사면 따라서 올라가시면 마당으로 진입이 가능하구요. 요 경사는 거행량 완경사입니다. 완경사. 크게 뭐 이상 없구요. 경계 따라서는 철제 펜스 하얀색 철제 펜스 시공되어있고 자 대문 열고 들어가시면 요 앞에 디딤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시공되어있고 메인마당 쪽엔 잔디 우측엔 텃밭 요렇게 정화조도 요쪽에 매립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굉장히 우수하고 어르신분이 이제 칠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관리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구성요소. 잔디라던가 요런 디딤석. 그 다음에 우측에 텃밭. 그 다음에 경계 따라서 보시면 소나무도 전지가 잘 되어있는 요런 소나무. 단풍나무 요거 요거 이쁘네요. 단풍나무 소나무 해가지고 경계 따라서 요렇게 관리가 잘 되어있죠. 딱 봐도. 그냥 봐도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잔디도 식재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라 탐이 좀 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택 앞쪽에 보시면 요렇게 렉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양막 요렇게 다 설치 추가적으로 작년에 하셨다고 합니다. 또 비용 몇백만원 들으셔가지고 요렇게 다 해가 워낙 잘 들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셨고 여기도 지금 텃밭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데크도 보시면 반구목 데크인데 오일스텐 칠하신지는 얼마 안된 것처럼 보여요. 뭐 계속 집에 계시면서 그냥 권리만 계속 하신 것 같습니다. 야외스톱가 있고. 주택의 좌측. 아 이 주택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세대와 다른 필지들과는 별개로 마을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 요렇게 있고요. 마을상수도 들어온다는 큰 잔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매일 풀을 뽑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사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풀이 거의 올라온게 없어요. 없고 주택의 뒷부분도 요렇게 깔끔하죠. 기름통 나와있고. 그 다음에 요기가 이제 보일러실 같습니다. 예 경동 나비엔 기름보일러. 이렇게 돼있고. 창고. 어느새 낚시가 취미신 것 같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낚시 장비가 많이 있어요. 자 요렇게 돼있습니다. 단층 주택. 요즘 참 단층 주택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층 주택이 찾기가 어려워요. 본 주택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보다 무조건 입지입니다. 입지가 제일 좋고. 자 외관. 건축물의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평범하고요. 스타코 마감 전체적으로 돼있고. 징크 지붕으로. 아스팔트 싱글이네요. 아스팔트 싱글로 돼있고. 경사 지붕. 굉장히 단초롭게 돼있습니다. 외관 요렇게 돼있고요. 자 외관은 뭐 요렇게 한번 둘러봤고. 또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구요. 뭐 모기장 이런건 당연히 다 설비가 돼있고. 아 우측에 신발장. 좌측에 중문. 음 이렇게 전실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들어가시면 좌측에 방이 요렇게 하나가 있구요. 요 장롱은 붓박이장이 아닙니다. 요거 다 가져가실 거고. 자 아담한 방이 요렇게 하나가 있고. 어 전체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 구조로 돼있어서.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주방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식탁같은거 하나 더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의 메인공간이 굉장히.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게 돼있고. 거의 뭐 메인공간이니까. 그리고. 이쪽. 욕실입니다. 주방 좌측에 욕실. 공용욕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메인. 공용욕실이 요렇게. 무난하게. 요렇게. 돼있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 음. 두 번째 방은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방은 붓박이장이 시공이 돼있고. 손자, 손녀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여기서 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모기장도 있고. 있다보니까. 벽에 이제 에어컨 설비가 돼있고. 그리고 요 방안에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앙증맞게. 요렇게 욕실이. 요 욕실은 뭐 거의 사용을 잘 안하신다고 하십니다. 거의 새거 그대로에요. 요렇게 돼있네요. 자. 있을 건 다 있네요. 그죠? 네.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단층 주택이고. 방 두 개. 욕실 두 개.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요렇게 구성이 돼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단초롭습니다. 평범하고 단초롭게 구성이 돼있어요. 어르신들 생활하시기에는 최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장은 이렇게 루바로 또 마감이 돼있고요. 네. 오늘 소식해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이제 3억대의 전원주택 매물 좀 소식해드렸고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입니다. 입지고. 주택의 컨디션 같은 경우는 주택 내부 도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손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층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을 찾으셨던 분이라면 한번 고민해볼 만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해서 여기 어르신분도 욕심 안 내시고 적정선에서 좀 매매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니까. 답사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지금 아직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촬영 때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촬영 끝 감사합니다.